지난 2009년부터 발행된 5만원권 화폐가 시중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이 풀지 않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1년 내내 5만원권이 모자라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가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되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찾는 수요가 폭발해 말 그대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보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지역에 풀린 5만원권은 모두 1조 6,300억여 원. 하지만 환수한 금액은 4,100억여 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25.4%에 그쳤습니다. 전년도 환수율 48.2%에 비해 크게 하락했고 전국에서도 환수율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대구, 구미, 포항공단의 현차를 선호하는 소규모 공장이 많은 데다 우시장 등 용농자금 수요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세원 추적 강화 정책 이후 탈세와 상속 등의 목적으로 개인이 보유 중인 현금이 많아졌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시중에 고액권 화폐가 많이 풀려 있다는 것은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경제구만 추정이 안 되면 정확한 우리나라 경제사항을 알 수 있는 게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정확한 정책을 할 수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5만 원권이 10만 원 수표를 대체해가는 과도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5만 원권 환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5만 원권의 발행과 흐름 현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금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온 5만 원권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위험 요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